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대표 먹거리와 체험활동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관광상품 발굴을 위한 2021 인천 미식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음식체험, 만들기체험, 레저체험, 힐링웰리스체험, 기타 혼합형 등 총 5개 분야로 모집하는 이번 공모전은 미식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8월 6일까지 미식관광 아이디어를 이메일로 응모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투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